딱 남자 둘이 이렇게 꽂고 어리야 빵이야 오빠는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 딱 서 있는 거야 팁 달라고 이게 진짜 태국 놀러가잖아 태국 놀러 가면은 진짜 부자들이 놀러를 많이 와 진짜 난 태국 가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태국 놀러 가가지고 클럽을 갔어 태국에서 이제 막 클럽 같은데 가면은 우리나라 클럽이랑 좀 다른 문화야 우리나라 클럽은 막 이제 막 쇼파 같은 거 있고 거기 앉아서 놀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테이블만 있잖아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비싼 테이블을 잡지 않는 이상 그냥 원탁 테이블에 일어서가지고 서서 이렇게 놀아야 돼 서서 이렇게 노는데 처음에 이제 클럽을 들어갔는데 그런 테이블에 진짜 뻥 안 치고 여자들이 전부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남자랑 이렇게 놀 만한 그런 클럽이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그 클럽에 중국 부자들이 많이 오는데 태국 여자애들이 그 클럽 가가지고 중국 남자를 꼬시는 게 꿈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꿈이야 그랬더니 저런데 시집 가가지고 부자처럼 사는 게 뭐 꿈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뻥 안 치고 그 남자들을 탁 끼고 있어 그 태국 여자애들이 진짜 탁 끼고 있어 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거기 노는데 어떤 남자가 내 팔목을 잡더라 그러니까 그 남자애도 중국인이었어 자꾸 막 술 한잔 막 그러는데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약간 부자긴 하더라 어우 야 난 태국 쇼 볼 때 민망해 뒤지는 줄 알았다니까 나 그때 태국에서 수술하고 나서 어리와 빵이 오빠를 만난 적이 있어 이제 얼빵 오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처음 보게 된 거야 태국에서 만난 거니까 뭐 그래도 저녁에 만났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은 거야 고고보이가 태국에 유명해 고고보이라고 이제 태국에서 남자들끼리 쇼하는 거 있어 그거를 이제 나랑 어리 오빠랑 빵이 오빠랑 그 다음 또 누구 한 명이랑 이렇게 네 명에서 갔어 네 명에서 갔는데 이게 처음에 그때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유명한 고고보이 클럽은 문을 닫아든 거야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 뭐 그런 클럽들이 태국에서 정해놓은 그런 클럽을 뭐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은밀한 뒷골목에 있는 그런 고고보이를 보러 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이게 뒷골목에 있는 그런 고고보이니까 좀 퀄리티도 떨어지고 주변 시설들도 조금 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애가 한 명 나오고 남자애가 한 명 나오더니 막 작순이를 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 첫 만남에 그런 쇼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니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엎드리더니 한 명이 또 뒤에서 그거를 꽂아 대기? 꽂더니 이게 이렇게 합체가 될 거 아니야 합체가 되면 막 그 상태로 이렇게 걸어와 걸어왔더니 팁을 달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가진 현금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들고 있던 현금이 없어서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진짜 옷 다 벗고 딱 남자들이 이렇게 꽂고 어리야 빵이야 오빠는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 딱 서 있는 거야 팁 달라고 팁 달라고 얘 첫 만남에 그거를 다 봤는데 얼마를 민망했겠니 진짜 합체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와 합체해가지고 걸어가서 팁 달라면서 줄 때까지 안 가 그래가지고 어리오빤가? 빵이오빤가? 팁 줘가지고 보냈다니까 첫 만남에 진짜 너무 창피스러웠었어 어우 얘 민망하더라 아니 거기서 만난 거야 태국에서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있는데 얼빵 오빠들이 온 거야